마지막으로 제이슨과 관련해서 참고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제이슨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한국어가 있으니까 한국어로 보시면 보기가 좀 편하겠죠? 제이슨이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언어인가에 대해서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각각의 언어별로 제이슨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드는 이 노테이션, 즉 기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서 포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은 제이슨의 형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다른 언어에서 제이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이슨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는 소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그 언어가 제이슨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있어서 여러분이 쓰는 언어에서 제이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예제가 나와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PHP를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제이슨을 사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요소검사를 통해서 이전 시간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제이슨은 기본적으로 최근 최신 브라우저에는 빌트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제이슨 자체가 빌트인 되어있지 않았고 제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슨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이슨2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이슨 우리 수업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이슨은 최신 브라우저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가 필요 없다. 하지만 오래전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제이슨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이 제이슨2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보시면 더블라스 크롭포드라고 이 제이슨을 만드신 분입니다. 제이슨과 자바스크립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만든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제이슨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제이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험한 보안상에서 취약한 보안상에서 위험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빌트윈되어 있는 제이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태그로 제이슨2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인클루드 해주시면 만약에 그 브라우저에서 제이슨 객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여기 인클루드된 이렇게 불러온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알아서 제이슨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만약에 빌트윈되어 있는 즉 브라우저가 제이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면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이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 제이슨을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이슨은 최근에 이 데이터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이슨을 알아두시면 꼭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